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이 나와 계시는군요.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동에 본 척 서에 본 척이시던데. 저요? 상암에도 가셨다가. 전국적인 스타가 되셨어요? 김프로님만 하겠습니까? 공중파에. 나야 원래 업이 이런 거고. 공중파에. 아니 그게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고정 출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미는 뚜둔이 이제 케이블 채널에 들어가고 넷플릭스 들어가니까 그걸 재방송을 계속 들어서 틀문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고정 출연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3% 해야죠. 자 장이 기대만 못했더군요. 아 뭐 어제 이제 미국이 3거래일 만에 또 반등이 나왔고 우리도 출발은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D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D심이 조금 부족했고.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삼성전자랑 자동차가 좀 안 좋거든요. 이쪽이 좀 좋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도 잘 되고 실적도 좋고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 자동차도 잘 팔리고 그런데. 안 올라. 이상하게 삼성전자랑 현대차그룹 이런 쪽은 좀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기미 빠지고 좀 그랬었고 자동차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뭐 사실 요새 워낙에 몇몇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엄청 나오고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진 눈높이에 비해서 그냥 적정한 실적을 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3,177.5이잖아요. 왜 이렇게 낮아 보이지? 모르겠네. 나만 그런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래?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3,222포인트가. 그걸 보고 나서 이걸 봐서 그런지. 좀 이제 눈에 익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매우 왜소해 보이네. 그런데 지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높은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랑. 지금 반도체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비나 이쪽은 소재 쪽은 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쪽은 못 오르고 외국인 소금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매도 5월 달 되면 또 개시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봐요. 현대차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당하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딱 여기만 악재로 하면 모를까. 그러면 다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또 이게 이제 gm이 미국 시장에서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랑. 삼성전자 현대차가. 워낙 차이 나니까. 시총의 비중이랑. 이런 거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수급은 어땠습니까? 오늘 지수는 코스피는 강보압. 코스닥도 강보압.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오늘 조금 팔았고요. 개인이 3,500억 사는데 어제 2조 7천억 원 샀었던 개인이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보니까 6,400만 원 하더라고요. 많이 떨어졌군요. 8,200만 원에서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오른 건 생각해야죠. 이게 주식하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가장 최고가가 내 본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금도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개인 자금이. 어쨌든 간에 이틀 동안 거의 3조 가까이를 개인이 코스피 시장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400억, 기관은 2,300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오늘은 좀 팔았어요. 시작할 때는 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400억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00억, 300억 각각 순매수였습니다. 환율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원 30전 하락해서 1,117원 30전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빠지긴 빠졌군요. 조금 빠졌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 업종 이야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해운업이 오늘 엄청 강세를 보였어요. 최근에 꽤 좋았다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또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컨테이너보다 지수 편의가 아니에요? 지수 편의? 그것도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지수 편의 미슈가 있고요. 펜오션이 오늘 벌크선 관련된 쪽이 더 강세였어요. 이제 보면 컨테이너 운임은 좀 과하게 올랐었다라는 감이 있었죠.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는데 이게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에버그린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수해지우나 마가스턴. 그런데 그렇게 그거 뭐 배상금이 1조니 뭐니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이제 사건 난 이후로 주가가 40% 올랐다 그래요. 에버그린이? 네. 주가가 되면서 난리가 났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해운업이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 하기가 그 배상 책임이 사실은 배를 건조한 조선사에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마마리라고. 그건 이제 뭐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벌크선이 조금 더 오른 이유는 BDI 지수가 신고가. 지금 이제 1월 2월은 약간 비수기거든요. 하반기 가야 성수기인데 작년 재작년 뭐 한 4, 5년 통틀어서 성수기 때 BDI보다 지금 높다. 이제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BDI가 여러분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그러죠? 그게 그죠? 건아물 뭐 그러니까 뭐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나르는 그 운임지수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박스로 실어 나누는 거고 이제 BDI, 건아물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실지 않고 그냥 벌크로 넣어서 하는 거라서 벌크 운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BDI가 이제 급등했고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면서 3월 달에 역대 최대 컨테이너선 발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사실 배가 많이 늘어나면 다시 운임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BDI 지수 그러니까 이 벌크선은 발주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한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겠어라고 하면서 뭐 발주도 안 하고 선복량도 굉장히 이제 낮은 상황이고 그런데 운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재건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그러고 보니까 그때 왜 한진해운이 1등이고 현대해상이죠? 현대상선. 현대상선. 여기가 사실은 근소한 차를 2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진해운 대주주 최은영 회장인가요? 그때 뭐 이벤트가 있었잖아. 맞습니다. 먼저 주식 팔고 뭐. 그러면서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돼버리니까 HMM이 그냥 그걸 다 수혜를 누려버리네. 버틴 자가 버틴 자가 전후의 실체를 넘고. 이게 뭐 제가 보고서를 좀 읽어보니까 글로벌리하게 다 안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요. 한진해운이 그저께 될 정도면 나머지 업체도 다 망가진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한진해운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이 된 기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다 살려준 거죠. 각국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한진해운이 참 아쉬운 거죠. 그 배들이 사실 한진해운이 구조조정 된다고 해서 배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구조조정 된다고 배를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데 팔려가서 배의 수량은 총수량은 비슷했을 텐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는 해운제건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대형선사들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선사를 많이 투입하면서 우리나라의 ms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hml만 좋을 수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msci 편입 이벤트. 우리 시간으로 5월 11일이거든요.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대상자들은 유력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급락하지만 않으면 거래량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되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올라요? 오늘 밤에 미국 주제에 기후정상회의가 있습니다. 화상으로 가죠. 맞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참석한다고 해서 어제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마침 폴리실리콘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 17.9달러. 6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6년 내 최고치? 네. 6년 내 최고치. 이게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이거 설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탄소 배출권 때문에 원래 쇠를 녹여서 하는데 석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실제로 업종으로 보면 철광석을 녹이는 포스코 같은 데들이 탄소 배출이 제일 많대요. 제일 많습니다. 업종으로는. 네. 그래서 포스코는 그 해결 방안으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수소를 총매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소는 어디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수소는 자기네들이 생산하겠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럼 전기는 어디서 할 건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그러어야 되겠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웨이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 태양광 웨이퍼 생산 기업들이 지난해 40기가와트의 생산 규모를 증설했다고 합니다. 이게 12만 톤 가량의 폴리실리콘이 추가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공급은 OCI도 군사공장 문 닫았잖아요. 워낙에 10년 동안 안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생산 못한다는 거죠. 말레이저 가서 하고. 구조조정 계속 돼서 공급은 타이트하고. 여기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의 신장 지역. 이쪽에 폴리실리콘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그래요? 미국과 EU에서는 안 쓰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OC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씩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OCI 옛날에 진짜 대장주였는데. 그렇죠? 2005년, 2006년. 동양제철 화학일 때.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그게 뭐 10년 동안.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상해 출장을 갔더니 상해공항에 있잖아요. 상해국제공항에. 옆에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OCI라고 뭐 이렇게 해놓고 한문으로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설마 우리 동양제철 화학일 때 OCI 맞나 그랬는데 그게 OCI였어요. 그런데 B2B잖아요. 그게. B2B인데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상해공항 옆에다가 싸인판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거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가도 어마어마했었죠. 또 그 영화가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한번 보시죠. asml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EUV 장비 만드는 건데. 맞습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났을까요? 이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반도체 칩 공급 부족 현상. 이 현상을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보고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지금 삼성전자는 좀 주가가 시드시드를 해요. 그런데 장비주나 이런 데는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뭐 주가가 다 신고가예요. 오늘도 뭐 TCK 같은 경우에는 5%씩 상승하고. 이게 asml의 실적을 한번 좀 보면 좀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asml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이쪽에 장비 수요도 굉장히 많았고. TSMC나. 이건 섭외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는데? 뭐라 하더라? 슈퍼울이라고? 맞습니다. 슈퍼울. 맞습니다. 가불관계인데 슈퍼울이래. 하이닉스가 이번에 10조 투자해서 여기서 10조 투자해서 장비를 샀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번에 9대가 출하됐다고 해요. EUV 장비가. 그런데 매출은 7대만 잡혔답니다. 왜요? 2대 어디 갔지? 보니까 반품이 됐대요. 반품? 감이? 아 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들도 반품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어디라고는 얘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중국일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제 미중 분쟁 때문에 중국의 EUV 장비를 팔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 SMIC. 여기가 사실 이 장비만 있으면 미세화 공정을 엄청 당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TSMC에서 헤드들 다 데리고 가서 준비는 다 끝났는데 이 장비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2대가 반품이 됐는데 거기서는 줄 서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비 살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ASML이 올해 2021년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3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TSMC보다 매출 성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사실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드는 TSMC보다 오히려 장비를 만드는 ASML이 그러니까 TSMC는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렇죠? 그렇죠. ASML은 우리 핵심 장비 업체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보는 장비주들이 엄청 더 강세인데 이 ASML의 IR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수혜는 물론 다 같이 받겠지만 칩 공급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는 장비 공급 업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바이든이 또 들어와서 빨리 공장 치어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맞습니다.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만 못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가가 거의 제자리던데. 네. 맞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은 기대에 못 미치고 그리고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자동차 업계는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수요 증가 그리고 반도체 부족.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수요가 증가해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IR에서 보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5월까지 계속될 거다. 계속된다. 그러면 5월의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생산 차질이 시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5월까지는 이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고 5월 지난다고 화끈하게 해결된다?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을 보면 현대차는 매출이 2조 7,300억 영업이익이 1조 6,600억인데 작년 대비해서는 또 엄청 잘한 건데 시장의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1조 5,500억이었습니다. 조금 더 잘했고요. 현대차는. 기아차는 매출이 16조 6,000억 원 영업이익이 1조 7,000억 원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1조 1,500억이었어요. 그럼 컨센서스는 미치니까 이건 쇼크인가요? 쇼크까지는 아닌데. 빅쇼크는 아니지만. 쇼크까지는 아닌데. 기대를 충족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외로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실적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장 마치고. 그런데 장중에도 마이너스로 끝났고. 일단은 환율 하락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환율이 좀 하락해서 여기에 영향이 있었는데 현대차 실적을 분석을 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네시스 판매가 165% 증가했습니다. 좋은 건데. 비싼 차 많이 팔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수 비중이 7.8%에서 무려 17.8%로. 제네시스가? 네. 그러니까 한 5대 중에 1대, 6대 중에 1대는 제네시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제네시스가 고급차. 이거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러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거네. 17.8%라는 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공급은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좀 장기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일단 전사 차원으로 반도체 부품 관리를 해서 차질을 1분기에는 최소화했는데 이게 5월까지 간다.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너 2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겠네? 2분기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겠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사자가 없어서 매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자는 있는데 공급 차질이니까 손주문 받은 거 반도체만 확보되면 풀 가동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단기 투자 짧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나온 얘기 중에는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다 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2025년에는 이제 10원 양산을 해보고 2030년부터는 자동 현대차가 양산을 하겠다. 이게 배터리 업체한테는 악재이긴 하나. 이게 실현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폭스바겐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고 테슬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인데 3년 전이었죠. 2018년도에 보시도 2차전지 만들다 포기했거든요. 이게 사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10년 이상 연구해서 나온 결과인데 자동차 업체들이 화학업체도 10년 연구한 거를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4, 5년 만에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도 의미 있는 거는요. RV 비중이 6.4%포인트 상승해서 무려 59.7% 역대 최고 수준. RV가 비싸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글로벌 굉장히 큰 브랜드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안이에요. 맞습니다. 60%가 RV다? 네. 기아차는 이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 프로님이 좋아하는 카니발. 이게 신형이 나와서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형 샀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한번 시승시켜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에는 지금 단기적인 반도체 이슈? 이것 때문에 좀 좋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침역에 어제 굉장히 많이 빠진 이후에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큰 기대를 걸고 시장을 보셨는데 코스닥은 0.34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코스피는 0.18%에 오르는 게 그쳤는데 자동차 쪽에 실적이 그다지 막 장밋빛만은 아니었다. 이런 뉴스가 눈에 좀 들어오는군요. 박재용 차장과 함께 했는데 언제 또 보죠?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인데 김푸른님 스케줄이. 다음 주쯤 한번 또 봅시다. 알겠습니다. 안토진권의 박재용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